두루루루룩 두루루루루루룩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룩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 왔어요? 갑자기 카메라를.. 네? 그냥 부드럽게 거중했는데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왜? 지금 좀 실제로 아파가지고 오늘 아픈 짓 내지 말고 똑바로 담줄지 인생의 실전이란다 저런 시간인데 밥 먹으러 와요 네? 맛있는 거 사줘요? 맛있는 거 먹읍시다 제가 먹고 와주세요 힘이 없죠? 다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걸어 이제 시간 갖고 왔어요? 아니요? 왜요? 양심이 없으시네 아니 오늘 브이로그는 출연비 그래서 빨리 생선 거 먹어요? 또 좀 괜찮아진 거 같아요 오늘 출연비가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돈까스 먹으러 갑시다 아 돈까스 집이 어디지? 결국 그는 돈까스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기 어디 있는데? 우와 풀어가가 있단 말이야 아 여기 아 여기 돈까스 집이었는데 원래 이거 벗겨가지고 이리 왔을까? 이리 왔을까? 신데림 신데림 이거 안 먹었어? 나 이거 화장실 잘 왔다고 자기가 화장실에 간다 하더니 아직도 안 나와요 화장실 너무 오래 간 거 아니에요? 왜? 왜? 화장실 너무 오래 간 거 아니에요? 안 더워 방팔로 나가서 타는 거예요? 나 진짜 더워 숟가락 드림이 없어 응? 숟가락 드림이 없어 아 먹고 싶은데 숟가락 드림이 없다 숟가락 드림이 없어 갔다 제 바이러스 힘 많고 많고 다 먹었어? 다 먹었습니다 으으으으 너무 맛있어 꼴따 todo 꼬따 todo 꼬따 뭐 하시겠어요? 저 이거 야간문제 찍을 때 핸드폰으로 왔어요. 홍보 좀 해주시겠어요? 야간문제 수영복빠랑 기대해주세요. 저 아까 아프잖아요. 네. 마사지 해줄까요? 네. 위장 마사지? 네. 아 이게 배에다 해가지고 뜨면이라서 아 그니까 말고 또 마사지 말고 없어요. 아이고 그 얘기해줘요. 예를 들어 어떤? 초코 아이스크림. 기술 아이스크림. 구절 아이스크림은 더 좋아요. 이거 좀 까주면 안 될까? 파이넼플 꽃 오늘 сказ은 아 반장 아 이런 선물 at 우리는 파인애플 꽃이가 안인 아 너무 감동이에요 파인애플 꽃. 아니요 오늘 와요? 네? 오늘 와요? 추워 식사 안가죠? 원래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맛있죠? 약간 못해주는 척 하면서 또 다 해주는 느낌 브라우드 시크합니다 이 조그만 게 8천원 아 멘트 어떻게 하지? 아 나 죽었다 형들 진짜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여자들이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아세요? 여러분들 같이 하니까 그러는거에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여자들이 왜 부담스러워하는지 아세요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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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시 초코올림 좋아해요? 네 아 저 이거 진짜 먹고 싶은데 그 그 몰랐네 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그 선물 받은 건데 감사합니다 네 와 네 아 바빠요? 네 바빠가지고 아 아 일하세요 아 네 아 아 먹어요 이거 안 빠져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소년나 오 음식을 타코야키 사장님이에요? 타코야키 사장님 프로포즈에요? 노의고 타는거 좋아하세요? 어 신촌에 디스코 팡팡 아 디스코 팡팡 있어요? 아 없어요 신촌여기 있어요 제운씨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 디스코 팡팡 진짜 디스코 벙팡해가지고 토해요 아 진짜로 토해요 저 지금 봐야죠. 렛츠고! 진짜 싫어하는데 해드릴게요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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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저 그러면 인육. 인육 쿠키. 인육 쿠키예요. 아니 형편이 없어. 아 빨리 잘해주게 됐어 빨리 해. 해놓고 잘해주게 해달래. 마지막이었어 이거 마지막이었어 이거 마지막이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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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었어 이거 마지막이었어. 마지막이었어 이거 마지막이었어. 이거 마지막이었어 이거 마지막이었어. 뭐하세요? 저 집에 갈 수 있는 이유. 너무 피곤해요. 오늘 하루 죽일 자리 죽일 콘텐츠였어요. 아 아 알고 있었어요? 아 벌써 끝난 거예요? 본 쪽 같았죠 아 저 너무 아쉬운데? 원래 24시간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저를 때마다 좋아 솔직히 극복? 내가 저렇게 좀 넘어졌어요 극복 극복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 말랑이야 안녕 안녕 안녕